단체 인사를 먼저 들어볼까요? 네! 인사드렸습니다. 둘 셋! 렛츠 겟 크레이지! 안녕하세요. 위키미키입니다. 저희가 양산을 4년 만에 왔어요.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왔다. 그만큼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네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기 뒤에도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정말 많이 왔어요. 그렇죠. 진짜. 그러니까요. 우리 조금 앞에서 얘기해볼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더 잘 보인다. 사실 좀 추울까 싶었는데 전혀 안 춥고 지금 더워요. 더워요. 열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방금 들려드린 곡 혹시 아시나요? 한 번 곡 소개를 좀 해볼까봐요. 방금 들려드린 곡. 네.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 시에스타라는 곡인데요. 다들 아시나요? 감사합니다. 저희가 진짜 무대하면서 너무 여러분들이 호응을 잘해주셔서 정말 기분 좋게 첫 무대를 했는데 저희가 이 뜨거운 기세를 몰아서 또 다음에 들려드릴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.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두 곡이에요. 오우. 저희 피키피키라는 곡과 티키타카 라는 곡인데 와우. 네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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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렇습니다. 혹시 피키피키라는 곡 아세요? 오우. 저희가 그 후렴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여러분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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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노래인데요. 한 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? 5, 6, 7, 8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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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